으윽 어디서 인싸소리가 들린다고? 누구야 어디서 인싸소리가 들린거야 지금 바리아가 진짜 사귀에요 지금 얘를 잡을 켈 거 없는 것 같아요 어... 어... 상대 조합이... 아 끝났다 이거는 이겼다 형 로밍이에요? 뭐라고요? 상대 뭐라고요? 아 모르는 얘기는 한데 조합이 저를 잡을 조합이 없어요 자, 저를 잡을 캐릭터가 없어요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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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학습 네머르트 가서 카드 깡했는데 정서를 해가지고 30택 중에 3장이면은 잘 뜬거 아닌가? 나는 진짜 한 20장 까서 300나오네 네... 저 동굴 아니에요 이거 크럴이라서 들어가는 게 맞긴 한데 야... 가자 야 크럴... 크럴... 엔자... 야 달려라 야 옷이... 답답하다 이... 뺑돌아서 가네 그럼 와드 지울게요 아... 불로먹고 출발할 수 있겠다 아... 아아... 아아... 렛고! 아... 나 주지 형 이거 저희가 먹어야지 크럴... 크럴 주지 말고 뭐야... 크럴 뭐냐? 아... 아니 저... 저 못 먹었어요 하하... 하하... 형 형 그 형이 되실거에요? 형 형 형 형 형 형이 되실거에요? 어... 아... 야 나 나 가져와 아 나 내 블루... 내 블루... 애들 안 먹었는데 애들 안 먹었다고요? 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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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.. 아리아 카운터요 윌... 이따리스요 다... 네... 다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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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너무 쉬운데 이거 다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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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하다 미안하다 야야 미안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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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알파 정글이야 알파 정글이야 저 불을 먹고 싶은데 불을 먹고 싶은데 아 알파 불을 친다 뭐야 왜왜왜왜왜 불을 먹고 싶은데 네 아 나 불을 먹고 싶다 아 불을 먹고 싶어 아니요, 안 나가요, 저게는. 아, 안 돼! 아! 못 먹었다. 먹고 싶었는데. 상대 불로 나왔는데. 크롤이 없어서 못 갈 것 같아. 아, 여기 불로 있긴 한데. 제발. 아, 신발 쏟는다. 아, 불로 먹고 싶어. 얘네 왜 형 정글, 정글이 정글 안 먹는데? 네. 저희가 먹어요 그냥 이거. 젠, 젠 타이밍이 아까워잖아요. 저거. 네, 제발. 네, 제발, 들리러. 네, 빨리 와. 형, 빨리 와. 네, 빨리 와. 네, 빨리 와. 네, 그럴게. 아흐 안돼 치스 아 내가 뭐 하기도 전에 게임 터진거 같은데 아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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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흐어리서든 좀만 터져 터져라 아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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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정은 터졌으면 좋겠다 아흐 아 너무 느려 아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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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주운 건 나왔다 발야는 지금부터 시작이죠 이사 형.. 그 아다지구가 안보여 참죽 참죽 흠흠흠흠 어 미안하다 오고 있었네 형 참 크로로즈 모르고 그냥 먹었는데 크로로즈 달려왔어요 크로로즈 맨날아 뱅마고 같이 갈 수가 있어요 아 안돼 우와 상대 불이 있을 것 같은데 블루 있다 형 블루블루 너 뭐해 크롤 크롤 뭐해 야 잡아야 돼 형 너무 터뜨리고 다니는거 아니에요? 안 돼 이게 뭐야 아단은 왜 텐션 들고 있어요 아 그래요? 크롤 무리한다 큰일 없어요 형님 아야야야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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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냐? 한 개 없네. 한 개 없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